아, 자격증. 시작하자. 주경야독. 주경야독. 기능사독. 주경야독. 귀사도. 주경야독. 기능장독. 주경야독. 기술사도. 주경야독. 자격증, 주경야독으로 끝내자. 아, 깨. 이게 뭐라고? 아, 깨. 2에서 4교시죠? 네. 이게 한 문제, 몇 분입니까? 25분이에요. 25분이죠, 25분. 이거는 10분으로 하는 거죠, 이건. 하나당 10분. 얘는 하나당 25분. 그렇게 여기는 좀 시간이 그렇게 밀리지는 않더라고요. 여기는 반드시 시간이 밀려요, 누구나. 여기는 그렇게 밀리지는 않은데 또 그 생각을 미리 갖고 있다가 천천히 했다가는 또 여기도 밀리죠. 여기도 바로바로 했을 때 그렇게 밀리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 답안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이게 본인이 싫다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여기서 이렇게 되겠지. 이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여기가 뭐라고요? 이게 꼭 문제점 아니라도 되는 거예요, 그죠? 뭐 도입 방안을 할지, 뭐 현행, 뭐 어떤 건 상관없어요. 하여튼 문제점 대책은 25점 문제에서는 반드시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죠? 억지로라도 쓰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그 어떤 말 써도 아무 상관없어요. 억지로라도 쓰라고요. 이거를 결론에 갖다 넣지 말라고 제가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다 문제점 대책 쓰지 마시라고요. 여기다 또 써도 상관없어요, 요약해서. 그죠? 아, 현행 이런 문제점에서 이렇게 나가야 될 것이다, 앞으로. 이렇게 쓰더라도 여기다 꼭 잡으라고요, 문제점 대책. 25점 문제에서는 꼭 넣으시라고요, 이거. 이걸 안 넣으면 고득점 없죠, 그죠? 여기다 넣어도 되는 거죠, 원래는. 그죠? 여기다가 뭐 여기도 뭐 그런 뭐 이렇게 해서 문제점. 여기다 결론을 나눈 문제점 대책. 이렇게 해서 내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깼다 하면 이거 안 읽을까 봐 그러는 거죠, 안 읽어. 이 중요한 걸 채점 기관의 채점자가 안 읽어버리면 기본이 서론하고 결론은 채점 대상 아니라고 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럼 결론이라고 쓰지 마야지. 문제점 3번 해서 서론 볼륨 결론이라고 이렇게 안 하려면 어떻게 돼요? 3번이 크게. 문제점 및 대책. 차라리 이렇게 하면 이건 읽겠죠, 그죠? 그게 싫으면. 결론이라고 하는 게 서론 볼륨 결론이 싫으면. 3번을 이렇게 잡아야 되겠죠. 여기다가 그냥 결론, 딴 거는 그냥 결론을 해놓고 이걸 잡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죠? 안 읽을 것 같아서. 다시 여기 하면 이거 위주로 쓰겠죠, 물론 결론도.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두 개나 뭐가 있으면, 관계가 있으면 많이 나가요, 세 개. 여기는 세 개죠, 세 개나 네 개. 여기서는 최소한 뭐, 물은 거 위주로, 그죠? 물은 거 여기서 쭉, 이건 뭐 크게 주면 그냥 뭐. 뭐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논술하세요 하고 제목 하나만 주면. 이건 본인이 잡아야 되는 거죠, 그죠? 본인. 그럼 그 잡는 방법은 본인이 부단히 연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질문자, 개념을 넣을 건지. 개념, 구조, 필요성, 메커니즘, 원리. 뭐 이런 거 해서 쭉 본인이 잡아 나가고 장단, 뭐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꼭 이거 잡고. 그런데 여기서 최소한 두 세 개를 줬다. 이게 역시 또 이걸 아니까요? 이게 제목이에요. 그냥 와야 돼요, 그냥. 그대로, 그대로. 자기가 이걸, 여기 이미 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설금은 이걸 변형시켜서 제목 잡지 말라고요. 그대로 그냥 갖고 오라고요. 어, 이거 썼네, 이거잖아요, 그죠? 어, 이거에 대해서 썼네, 이거에 대해서 썼네. 이걸 변형시키면, 어, 이거에 대해서 안 썼네. 어디, 잘 못 찾거든요, 이게. 이게 낯설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바로 봤을 때 낯설으면 안 돼요. 어, 여기 있네, 다 썼네. 지시한 거, 문제 낸 거, 문제에 대해서 다 설명했네. 이렇게 느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다시 그냥 갖고 오는 걸로 하세요. 여기 있다 꼭 쓰세요. 여기 있다. 그게 훨씬 본인한테 유리할 것 같다, 이거죠. 이건 분량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건. 최소 3페이지. 저걸, 아까 저거 이렇게 하면은 3과 3.5? 3과 3분의 1 내지? 3.5? 이게 한 두 문제 정도 돼야 되겠죠, 두 문제 정도, 그죠? 이렇게 해야 여기서 20에서 20이 뭐 이 정도로 퍼펙트하다면 이 형식이 맞고 퍼펙트 내용도 다 하고 해서 이만큼 채웠을 때 이게 넘어갈 것이다, 이거죠? 안 되면 그럼 나머지 두 문제는 쓸 내용도 없고 별로 없다 하면 어떻게 돼요? 3페이지나 3페이지가 다 못 채울 수도 있겠죠, 그죠? 뭐 2페이지, 2분의 1 뭐 이렇게 되겠죠. 최소한 이거라도 채우라고요, 3페이지라도. 밑에 거 지금, 저 밑에 거 지금. 2페이지하고 3페이지 쪽, 위쪽에서 중도막이 나오면 금방 느껴지거든요, 답안이 부족하다고. 내용 보기 전에 먼저 쳐다볼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렇게. 아, 이거 훨씬 부족하네. 그래서 3페이지로 하나면 3페이지 밑에 거지. 그냥 하여튼 뭔 말을 해서. 뭐, 아니, 결론은 이거 뭐, 이거 좀 늘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채우는 거야, 그거? 믿게 뭐, 똑같은 말 다시 써요, 정의 쓸 거 없으면. 저 본론에 여기 썼던 거 그냥 같이 갖다 또 쓰라고요, 그럼. 그냥 정의 쓸 거 없으면. 아니, 원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결론은 여기 거 갖다 요약해서 쓰는 거 아니에요. 여기를, 여기가 두 칸이 남았다. 근데 채우고 싶다. 끝까지 채워야 다 채웠다고 할 거 아니에요, 느낌이. 그럼 어떻게, 정의 없으면 이거, 여기 거 그냥 더 줄 갖다 그대로 뺏기더라도 그냥 넣으라고 해요, 그냥 넣으시라고. 편하게. 그건 누가 읽어본다고 그래요, 이걸. 뭐 썼는지. 안 읽어봐요, 안 읽어봐요. 이거 3페이지는 채우는 게 좋겠다, 이 얘기예요. 그래야 여기서부터 이제 15에서 20이 가는 거지. 이게 뭐 중도막 잘리고 하면 전부 10이 이거죠. 내용 빼, 있어도 10.12점이죠. 그거는 합격라인이 아니죠. 여기는 합격라인이 얼마라고요? 얼마인가요? 내겐. 네 문제니까. 15점이네, 15점이죠. 평균 15점. 15점은 봐줘야 되네. 이런 게 나와야 된다니까요. 최소 20점 넘어가니까 하나. 그 다음 뭐예요? 15에서 20점, 뭐예요? 17, 18점짜리. 하나하나, 두 개. 나머지 10점 안팎짜리 하나 걸리겠죠. 모르는 게 나오지. 그거 어떻게 다 알아요. 그 모르는 거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타이틀만 잘 잡아서 우겨 넣으라고요. 하여튼 10점을 끄집어내야 돼요. 모르는 문제가 나왔는데 개념은 어선풀이 안다. 그랬을 때 이제 이게 문제잖아요. 그죠? 답안 형식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답안 형식을. 어떻게 이렇게 쓰고 시작해요. 뭐 어떻게 쓸까 걱정하지 말고. 아니, 서론 1. 그거에 대해서 그냥 쓰는 거지. 물론. 그게 좀 뭔가. 하여튼 이 타이틀을 억지로 잡아서 구겨 넣는 거 아니냐고. 아니, 갖다 넣는 거 여기다가. 알던, 모르던. 그림도 그거에 대해서 그냥 슬슬 그려보고. 어떤 사람은 그림 전혀 별개로 갖다 놓고 채워서 그것도 뭐 8년 있다고. 거기다 좀 이상한 그림 하나 놓고 문제 있는 단어만 거기다 넣는 거지. 그냥 말을 비슷한. 그 채점기관은 그런 거 있는 줄 알지? 그거 어떻게 알아? 전혀 어디 있지도 않은 그림을 자기가 그리는 거예요. 이거 단어를 이용해가지고 사용해다가 슬그만히. 그러면 채점기관은 그런 그림이 어디 저런 설도, 교재도 저렇게 설명하는데도 있나 보다 하는 거지. 그 사람이 모든 걸 어떻게 다 알아요. 그냥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모르는 거의 마지막 4번 문제를 10점을 어떻게 맞아내느냐의 문제잖아요. 그거 마지막 4번, 4번째 문제를 10점 맞으면 무조건 합격이에요, 그분은. 합격이지, 그거 어떻게 해. 평균 15면 되는 건데. 1교시는 따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점수 많이 안 줘요. 정확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따야 되는데 또 하나의 방법은 공부량이 부족할 때 계산 문제, 유도 문제. 이게 하나 좀 걸려드리면 되겠죠. 각 2교시, 3교시, 4교시 하나하나에 계산 문제 하나하나, 유도 문제가 하나씩 껴가지고 그걸 맞췄다 하면 무조건 합격하는 거죠. 그건 뭐 20몇 점이 나올 거니까 그건. 그러니까 유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고득점을 하나는 꼭 얘가 나와야 된다며, 얘가. 그래야 합격을 한다면. 그럼 어떻게 돼요? 안 틀리는 건 뭐예요? 유도 문제. 그렇죠? 얘는 뭐 안 틀리는 거 아니에요? 딱 본인이 정해놓고. 그건 뭐 변형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뭐에 대해서 유도하라고 하면 끝나는 거. 얘는 꼭 잡으시라고 해요. 그렇죠? 기출문제를. 하여튼 얘는 꼭 잡아야 돼요. 유도 문제는. 이건 뭐, 이건 그대로 해서 잘만 쓰면 전부 20에서 23점 주는 거 아니냐고 이게. 유도 문제 반드시 잡으라고 해요. 당나게 당나. 그냥 말로 쓰는 거 엔간에 써야 12점 준다니까요. 이걸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유도 문제는 꼭 잡으시라고 하니까요. 유도 문제. 그리고 계산 문제가 있는데. 계산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어려운 거 하지 말고. 쉬운 계산 문제만. 우리 저 마지막에 뭐 계산 문제 있네요. 그렇죠? 그걸로 조금 부족하겠지만. 하여튼 어려운 건 하지 마세요. 이런 거. 그냥 그 콘센트 용량 구하는 거. 이런 계산 문제나 하라고 해요. 그런 건 틀릴 게 없잖아요. 딱 정해진 거. 그 쉬운 계산 문제 몇 개는 정확히 정리해 두시라고 해요. 그런 건 그럼 쉬워서 안 나온다. 어이, 나오지 왜 안 나와요. 꼭 뭐 계산 문제라고 어려운 것만 내놔. 절대 그렇지 않다 이거 이제. 그런 거 나왔을 때 그런 걸 팍 해서. 이런 게 유도 문제 하나 걸리고 계산 문제 하나 걸려가지고 이게 20점, 20점 짜리만 하나 만들어내면 거의 합격하는 거 아니냐고. 계산 문제, 유도 문제를 아, 나는 전부 그건 뭐 틀릴지도 모르니까.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한다. 이런 게 아니라고. 기본적으로 쉬운 계산 문제 정리하셔야 되고. 왜? 고득점이니까. 또 뭐예요? 유도 문제는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유도 문제. 그러면 지난번 저 한번 보시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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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